안녕하십니까 공조냉동실기 우리가 이제 쉽게 합격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보게 되면 실기합격전략회에서 시험 감옥입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공조냉동설무실무해가지고 2시간 30분 정도 시간 줍니다 이제 이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나오면 냉동공학하고 그 다음에 공기조화하고 이 분야에 뭘 얘기한다 주관식 필답입니다 기사는 그래서 여기에 계산 문제와 또 암기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해력을 요구하죠 그런데 공조냉동기사 같은 경우는 주로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식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 그런 쪽을 많이 숙지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이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산업기사는 주관식 필답이 아니고 작업형입니다 그래서 동간 작업해가지고 강간 양쪽에 와사대고 용접을 하고 그 위에 동간 세워서 모양 치수를 잡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냐 전기결선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다 동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나오면 됩니다 공조냉동기사 실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기를 주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냉동공학은 1982년 공기조합 및 냉동기기 기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다? 이 2단 압축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2단 압축 계산 문제와 2단 압축에 대한 플로우 차트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2단 압축 1단 팽창 2단 팽창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그 다음 pH 선대 표시하시고 중간 냉각기 기능 3가지를 쓰시오 해서 배점이 큰데 지금은 그런 분야가 많이 나오지 않고 2단 압축 계산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단 압축 계산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뭐냐 엔탈피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들어와서 간혹 가다가 뭐였냐 pH 선두 작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 다른 공식 같은 건 암기해도 되지만 작도는 어떻게 된다? 정확히 하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실기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나가냐면 A3 용지로 암모니아 R2-2 이런 냉맵 선두가 나갑니다 하나 그리고 찍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 복사해서 연습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A3 용지가 크면요 그걸 약간 축소해서 B4 용지로 해가지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도하는 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대부분 1차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헤맵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 강의할 때 작도하는 법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꼭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나와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냉동 능력과 소유 동력 계산해가지고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뭐랑 연결된다? 성적 개수 구하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예전부터 즐겨 나오는 계산 문제죠 그래서 냉동 능력 구하는 공식 소유 동력 구하는 공식 요즘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SI 단위로 바뀌었죠 그래서 항상 냉동 능력도 RT로 나오던 게 뭐로 나온다? 킬로와트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킬로와트는 1킬로줄 퍼 세크 이런 단위를 갖다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셔야죠 대부분 공전 행동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펜을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위에 젖어 있냐? SI 단위가 아니라 공학 단위에 많이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어? RT로 안 물어보고 킬로와트로 물어봤네? 이건 어떻게 구하지? 하는데 단위가 보니까 뭔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전부 다 킬로줄 이렇게 나온다니 SI 단위 나온 거 좀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그래 시험장에서 크게 실수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또다시 공전 행동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도면입니다 80년대 90년대 즐겨 나왔던 재상 도면 그게 요즘 들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추가로 나오는 게 이제 제어기기 쪽이 많이 나오죠 또 시험 문제 그 제어기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증발압력 조종 밸브 EPR이라는 거죠 이런 게 매치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스 퍼져 즉 불응추 가스 빼내는 라인은 도면과 설명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공학은 쉽게 해서 pH선도 작도도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면 이해와 제어기기 쪽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자기 기종은 잘 아는데 이 냉동은 전기하고 틀려가지고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소형 다루시는 분들은 대형 몰라요 또 냉동기 대형 다루시는 분들은 소형을 잘 모릅니다 기본 원리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동 제어가 틀리니까 근데 대부분 시험은 소형보다는 중대형 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냉동이 자 그런 정도로 안 오시면 되겠고 반면에 공기좌는 매번 시험 때마다 논란이 되고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게 이 습공기선도입니다 습공기선도 작도하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선도 자체가 물론 A3 용지 나와서 자기가 엔탈피에 구했을 때 10이 나왔다 하면 옆에 사람도 다 10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잘못 잡아가지고 삐딱하게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습공기선도는 엔탈피선을 구한다든가 공고 온도 상대수도 이렇게 구하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선도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워낙 100점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관선도 작도하는데 배관에도 역시 어떻게 한다? 배관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도 관경 구하고 압력 손실 구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단위 싸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방부와 난방부가 나오는데 시험에는 대부분 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그렇고 난방부와는 시험에 나오면 100점 만점에 보통 한 8점, 막큼의 10점 나오지만 냉방부와는 나왔다면 20점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건물 이 교실 안에 여름철에 냉방을 한다 위에 조명이 있죠? 나오는 열 제거해줘야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열 제거해야 됩니다 카메라라든가 이런 칠판, 전자칠판에 나오는 열량 다 제거해야 돼요 이게 냉방부와입니다 반면에 난방부하로 얘기한다면 겨울에 온도가 차잖아요 조명에서 나오는 열 난방에 뿌라살파죠 칠판에서 나오는 열 뿌라살파입니다 사람 몸에서 나온 열 뿌라살파란 얘기에요 결국 난방부하는 뭐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바람 이런 거 따지는 정도니까 난방부하보다는 뭐 냉방부하고 하는 걸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두 개 구하는 공식 자체는 같아요 근데 얘는 가산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학습할 때 이 냉방부하 계산에 현열과 잡열 나오는데 구하는 공식 다 외워놓고 대입하는 것만 잘 외워놓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수만 줄이면 됩니다 도면에 아주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런 거 자꾸 연습해요 몇 번 연습하시면 충분히 되는데 여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펜을 놓은 지 오래되니까 문제하고 답을 외우려고 그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까 문제하고 답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핵심 포인트가 뭔가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A문제는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왜 2번 문제는 이렇게 풉니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실기는요 출제하시는 분에 따라서 물어보는 답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인데 이걸 이쪽에 대입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출제하신 분의 문제 흐름 유형을 보게 되면 저희는 오래하다 보니까 어떤 유형으로 이걸 문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982년에 공존행도기사가 처음 시작된 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강의해 왔습니다 문제는 뭐다? 수험생들이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답을 달아서 고득점이 나왔다 하면 저는 이 방법을 택합니다 이렇게 택했던 학생이 61점으로 합격했다 그런데 이렇게 풀었던 학생이 97점으로 나왔다 그럼 저는 당연히 어느 쪽이요? 고득점 학생이 풀었던 방법론으로 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존행동은 이상하게 푸는 방법이요 꼭 두 가지씩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형이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는데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문제를 유도해줍니다 답을 유도해줘요 왜? 실기는 답을 필기같이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A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1번으로 풀었다 2번 풀었다 서로 자기가 푸는 게 맞다고 막 우기는데 저는 우기는 것보다 수험생들한테 왜? 여러분들 등록하시면 거기 나오거든요 합격한 사람들한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어떻게 했냐 해서 상담을 합니다 거기서 고득점하는 학생들 합격했을 때 80몇 점으로 합격했다 90점으로 합격했다 이런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답을 요구합니다 풀었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풀었나 또 염두에 두시고 이쪽에서는 자꾸 연습을 하고 문제의 핵심을 요구하는 걸 캐치해서 푸는 방법 공부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 필기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문제 답을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그 문제 뭘 알아야 된다? 핵심 문제가 뭐냐 하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메인이 이거구나 하는 거 그거 파악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있게 숙지되고 시험장 가서 숫자하고 문제 유형을 살짝 바꿔놔도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 답 그냥 외운 사람들은 응용력 없어요 맨 나와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그러죠 그런데 저희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서 답을 낼 수 있는 게 하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응용력이 있다는 얘기죠 핵심 문제를 빨리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요새 초기 단계입니다 SI 단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0%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일부는 공학 단위가 나옵니다 또 SI 단위가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SI 단위 문제도 있고 공학 단위 문제도 믹싱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SI 단위 공전 냉동에서 나온 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좀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전자계산기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자계산기 없으면 나중에 가서 누를 때 뭐 거냐 LN 이런 거 누른다든가 2에 3.5승을 누른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반 계산기로 안 되죠 그래서 전자계산기 꼭 갖고 들어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냉동에 앞에 얘기했지만 pH 선도 그릴 때는 반드시 뭘 그리는 필요한다? 30cm 자 하나가 필요하고 공기주야에서는 무조건 삼각자 한 쌍이 필요한데 한 거 말고 일반 문방구에 가면 약 천 원에서 천오백 원 정도 할 겁니다 삼각자 한 쌍 직각삼각자와 정삼각자 이거 한 쌍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선 옮길 때 씁니다 공기주야 저랑 이제 공부하시면 아 선 옮길 때 삼각자를 이런 데 쓰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열수분비 옮기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삼각자 한 쌍이 있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 공존 행동은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하자 없습니다 볼펜하고 삼각자 딱 올려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는 꼭 좀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서 실기예요 주관식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렸는데 새로운 문제들은 크게 없습니다 어떤 건지 기출문제 공부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몇 번 복습하시고 실수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학교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제가 잡아드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